으음... 비 내린 우호 남송원 으음... 으음... 암행 열차에... 아... 우리 좀 왔다... 헤헤... 여보... 우리 예쁜 여보 어딨어? 어? 어...? 여보! 나 왔죠? 으음... 아이씨... 애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자요! 애들 자... 우리 예쁜 아들을 딸 보고 싶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서 잘하고 있다 오늘 기분 좋아서 환자 됐지 뭐야 왜 시켰나보네 더워 더워 옷 정리해줄게 담배 냄새 오늘 회사에서 회식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폰나보네 반면 우리 여보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금연 선언을 하다니 우리 여보는 참 기특해 옷을 이렇게 팍팍 털어서 이게 뭐야 여보 여보 주머니에서 왜 담배가 나와 그게 뭐지 그래 오늘 오랜만에 근육 파겟은 맛 좀 볼까요 그리우 파겟 그리우 파겟 자 부각국 차려놨으니까 얼른 먹고 속 풀어요 아 역시 여보가 최고야 잘 먹을게 아빠 아빠 왜 눈탱이가 방탱이가 있어 엄마한테 혼났지 그런 거 아니야 여보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봐요 아빠 담배 피다 걸렸구나 아 진짜 아니야 그런 거 다른 사람이 핀 건데 엄마가 오해한 거야 참나 그럼 담배랑 라이터가 왜 옷에서 나오는데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나 진짜 안 폈어 아빠 담배 피면 빨리 죽는다는데 꼭 끊어야 돼 그래 아빠 폐 다 썩는다 우리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하휴 그럼 이번엔 꼭 끊을게 우리 가족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휴 담배 끊기로 가족들이 약속했는데 너무 참기 힘들구만 그냥 딱 한 대만 피울까 안 돼 안 돼 참아 이겨 맨 근데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진짜 어떡하면 좋지 어? 어? 어 저기 저기 괜찮으세요? 심하게 기침을 하시네 난 괜찮아 그러고 보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금연 중인가봐 아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끊고 싶어서 끊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 싫어해서요 마음이야 이미 담배를 피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이번에도 담배값 주머니에 있는 거 걸려서 금연하는 척 하는 거 걸렸지 뭐예요 줄은 안 됐구만 여기 한 대 주겠네 어? 어떡하지 아 그래 한 대 정도 괜찮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담배는 진짜 못 끊겠다 아저씨 괜찮은 거 맞아요?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까부터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시는데요? 나 고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이 아쉬워서 그렇지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럼 다음에 보자고 아 담배 필요하면 뭐 말해 언제든지 줄 테니까 어차피 나는 이 한갑 다 못 필 것 같거든 아 네 어딘가 재밌는 아저씨네 난 마저 펴야겠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담배 폈죠? 아니야 담배 안 폈어 아 내 주머니도 뒤져봐 담배 같은 거 없으니까 어디 보자 어? 없네 아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담배를 많이 피면 건강이 엄청 안 좋다고요 걱정 마 어서 저녁 모아요 애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? 아빠 오셨어요? 다녀오셨어요 아이 그래 다들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밥 먹자 배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 왕구 멋있었다 밥을 먹으니까 후식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잖아 어떡하지 저는 포시팍 갈지러 갈게요 여보는 안 올라가고 뭐예요?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! 어이쿠 맞다 오늘 저녁에 잠깐 회사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아 전화 좀 해야겠네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전화를 못하러 나가서 해요 집안에서 하면 되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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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요한 전화 가서 말이야 나 갔다 올게 아유 그럼 빨리 다녀와요 오늘 세거지는 여보가 해주기로 했잖아 아 아이쿠 그럼 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음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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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잇 아까 그 아저씨 없네 하 한값을 사면 다 필거 같고 담배 한대만 딱 피고 급여 날려고 했는데 아쉽다 형씨 나 찾아? 어 어? 아저씨 있었군요 제가 밥을 먹었는데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서 아 그렇지 식사 후엔 담배 참기 힘들지 자 여기 담배 한대비 어 어 어 아 여기서 바로 한 대 피자고 음 좋아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침이 너무 심한데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맞아 나 시안부야 네? 시안부? 의사 말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난 곧 죽어 어쩌면 이 담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에 피는 담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이 되어버렸지 에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난 나름 즐겁게 살고 있거든 아? 내 이름은 가철로라고 하네 들어는 봤겠지? 나는 한때 엄청 유명했던 래퍼라고 음 그렇군요 가철로씨 지금이라도 건강을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요?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이건 아꼈다가 중요한 순간을 피해야겠어 잘 있게 랜 랜 여기서 처음 본 아저씨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아저씨인데 시안부라니 안 됐군 안 됐어 담배가 심하게 피고 싶다 아무도 없지? 여보 나왔어 동창회가 너무 늦게 끝났지 뭐야 나 없다고 담배 피우고 그런 건 아니지? 안 피워 안 피운다고 피우고 싶지만 말이야 아 맞다 아까 보니까 여기 골목에서 사람 한 명이 쓰러져서 난리가 났더라고 아 진짜? 큰일이네? 그러니까 약간 젊은 아저씨였는데 어떤 젊은 애랑 랩 배틀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한때는 뭐 유명한 래퍼였다나 뭐라나 이름이 가... 가... 뭐였더라 가체로? 뭐 그런 거였는데 뭐? 가첼로? 오! 맞다 가첼로 가... 가첼로? 어디가? 아저씨! 정신 좀 차려봐요! 사망하셨습니다 가족 되십니까? 가족은 아니지만 그냥 아는 아저씨예요 랩 배틀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고는 쓰러지더라 알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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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형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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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내가 죽었나 보네 하하 이제 기침도 안 나오는구나 형씨 내 담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랩 배틀을 하고 죽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당연히 소원이 이루어졌나 보네 너와 더 랩 배틀을 하고 싶지만 이 모든 건 나의 잘못이야 담배를 진작 끊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겠지 형씨 자네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뭘 해야 할지 잘 아겠지 그리고 고마야 너 덕분에 즐거웠다 둘 다 잘 지내요 가챌로 아저씨 가챌로 아저씨 가챌로 아저씨 가챌로 아저씨 가챌로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